형님 트게더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시청자분들과 다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아 트게더에 글이 올랐어요? 시청자분들과 읽을만한 내용 맞네? 아 크로노케인님이 아이고 글에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 눈배님이 같이 읽으라고 했으니까 믿고 읽겠습니다. 아니요 진짜 긴장되는데 제가 크로노케인님한테 마음의 빚이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한번 같이 봐요. 안녕하십니까 베논님 청자님들 크로노케이입니다. 저번에 제가 앞전에 다시는 베논 방송이 오지 않겠다고 한지 일주일 반가량 지났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베논님께서 저를 취객 억으로 취급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묻어두고 글을 쓰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떠나있던 그 시간 동안 여러 청자님들 그래요 더 크게 읽겠습니다. 여러 청자님들 논배일똥님 논배일똥님 흔남패션이크님 교회청자님 여러 방면 채널을 통해 여러 방면 채널을 통해 돌아와 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또 듣고 제가 장난으로 던진 신배전 성사시 돌아가겠다 하는 부분을 성사시키기 위해 흔남님께서 거액을 쓰시는 등 정말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아주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제가 오랜 시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정말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청자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나 다시 한 번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다시 베논방에 돌아가겠습니다. 아 쿠로노케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쿠로노케인님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네 뭐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아무 일도 없었던 거 뭐 뭐 뭔 일이 있었나요? 그냥 쿠로노케인님이 솔직히 저처럼 영양가 없는 방송을 떠나 더 좋은 삶의 질을 위해 좀 쉬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더 읽겠습니다. 저 하나 살자고 저를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이 아 아 살자고 그럼 제 방송 돌아오면 또 죽음을 각오하고 오시는 거군요. 아 저 하나 살자고 그러니까 제 방송 돌아오면 거의 죽을 각오하고 다시 오시는 거군요. 네 저 하나 살자고 저를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고 그분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포함 여러 청자님들과 대화해본 결과 여기서부터가 본론인 것 같습니다. 건방질 수도 있지만 저는 베노님께 요구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제가 긴장하면서 본론을 읽겠습니다. 첫째 킹부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시청자가 원하는 방송과 게임을 해주실 것 청자님들은 베노님께서 매일 이기고 한국 1위가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베노님께서 재미있는 게임 하시고 지더라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맘속에 담아두었던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베노님 부디 마지막까지 남아준 청자님들을 생각해주세요.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지더라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면 격결해서 난리가 나겠지 이런 부담감들이 있으신 거 압니다. 하지만 베노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남아있는 충신청자들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꼭 약속해 주십시오. 최소한 저는 베노님이 지시더라도 실망하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제 그냥 매일매일 네임드전 하려고 그래요. 사실 왜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든 이기든 네임드전이 뭔가 제가 이기고 이기양양해서 좋아하든 고통을 받든 아 아직 절대 내가 이길 폼이 안되는데 이러면서 고통을 받든 솔직히 그게 더 재밌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 주십시오.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베노님께서 무심코 하신 말씀에 여러 청자님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청자들 특히 큰 손님들께서 왜 이탈하셨는지 아마 베노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건 베노님께서 무심코 던진 막말에 점점 상처 입어서 떠나간 것입니다. 정말 시청자를 생각하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일부로 돌을 던진 연못에 일부로 돌을 던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를 응원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큰 돈을 주시는 분들이 큰 손인데 제가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분들한테 경솔한 말을 해서 그분들의 상처 입힌 거 저도 백번 인정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셋째 방송 시작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베노님과 청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수십 번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고 개인사가 있으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스트리머가 현재 베노님의 직업입니다. 하신 말씀에 약속을 안 지키시면 청자들은 떠나갑니다.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시고 방송 시작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네 알겠습니다. 잠깐 본론을 읽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지금 엽기적인 그녀 OST를 원하시기 때문에 틀겠습니다. 평소에 저라면은 아 그냥 읽죠. 이랬을 수도 있어요. 네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나 이제 나한테 진다고 뭐라 하지마. 이랬을 때 막 짱낸다. 98, 2000 그리고 나 잘못하다 97도 해야 하게 생겼어. 97하면서 더이오TV 송출할 수도 있어요. 97하면 진짜 맨날 전패 사나이 되겠구만. 97 근데 98, 2000 그리고 2000 안 하려고 했죠. 진짜 제 상황이요. 여러분한테 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2000 안 하려고 나 2000 손절하려고 그랬어요. 2000을 손절하려고 그랬는데 막 난리가 났어. 2000 손절하기만 해보라고 막. 교수 없으면은 2000판 막 진짜 중국 사람들이 진짜 싫어한대. 교수 깨야 된다고 2000판에. 그래서 나 그 중계하는 애한테 나 이제 나 2000 안 할래. 나 98도 지금 잘 못해서 98에 집중하고 싶어. 이랬다가 엄청 한 소리 들었어. 장난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 98이 한국에서 대중적이니까 98봉 올리려고. 그런데 2000 안 하기만 해보라고 막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2000까지 해야 되는데 아 90은 그냥 가망상 입어요. 그동안 응원하면서도 형 힘들어 보여서 아끼던 말들이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오쌰오쌰 알겠습니다. 아휴. 제가 저 그냥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좀 받아줬으면 하는게요. 베논 너무 추하고 역하다. 보기 싫다. 뭐 그리고 베논 막 베논한테 그냥 아우 싫어가지고 막 뭐 싫어요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제가 방송이 나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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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를 잘 끌어선지 잘되던 시대로도 맘에 안들던 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누구랑 누구는 악의 축이고 누구랑 누구는 그에 대항하는 정의다. 저는 이런 식으로 너무 약간 초등학생처럼 선악구도 근데 사실 선악구도 만들어가지고 막 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게 재밌겠죠.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경림이랑 절대 앞으로 다시는 싸울 마음도 없지만 경림이랑 그렇게 또 친하진 않아요. 친하지는 못하지. 어떻게 친해져. 그냥 4년간 싸우다가 이제 화해해서 서로 불가침 조약이고 서로 좋은 말 해주려는 입장인데 베논과 경림이 양대하게 축! 누구와 누구는 막 그에 대항하는 정의임에 정의이다. 이러지 마죠. 그거는 너무 좀 싫어요. 저 차라리 베논 하나 까요. 차라리. 고맙습니다. 저는 빌런 맞아요. 근데 너무 한쪽을 악으로 만들어 희생시키고 한쪽을 떡상시키고 이건 진짜 너무 유치해. 방송이고 아니고요. 떠나서.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흑남자 감사합니다. 저복귀하라고 거액을 쓰시고 유고생도 하시고 배영도 흑남자한테 도계자 하세요. 흔남님. 자 알겠습니다. 도계자. 자 도계자 하죠. 도계자. 아유 나 진짜 도계자. 이제 오늘 거부권이 뭐 있나? 야 도계자. 아유 흑남님. 너무 거액을 쓰셔서 제가 진짜 오스! 오스! 오야붕! 흑남 오야붕! 하지마! 됐죠? 도계자 했습니다. 네. 하지 말라고 하면 빨리 좀 주시지. 아유 좋다. 네. 아무튼요. 우리 격계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뭐냐면요. 앞으로 배논이 개터지고 개발리는 것 많이 보시겠네요. 너무 추함. 그것만이 이 방송의 매력. 키키. 그러면 개인이 그러니까 격계 분들이 좋아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배논이 지금까지는 너무 개터릴만한 싸움은 백하우터로 측정하고 피했는데 이제 못 피하네. 지읏됐다. 이제 막 축제 축제 벌어지겠네. 오늘 봤냐? 추논 10대 빵 추논 10대 떡으로 쳐발림 크크크크크크크 근데 어차피 이제 저도 웬만하면 제가 선픽하고 싶어서 그냥 노력과 실력으로 극복하겠습니다. 로즈를 제가 선픽하고 이길게요. 네. 로즈 그냥 이 세상에서 장미의 장미의 씨를 말려야겠다. 오늘도 어 뭐랄까 네.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진짜 제가 열받으면은 제 입에서 시발 한번 뿜고 나면 게임이 잘 돼요. 오늘 내가 왜 졌는지 알아? 수요일에는 내가 시발이라고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전치력이 상승했어. 게임이 잘 되더라고. 근데 오늘 내가 욕을 참았어. 왜냐면은 아 수요일에 시발이라고 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 아 또 저 짐승돌이라고 또 욕먹겠구나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욕을 참았더니 게임이 안 풀려. 이 게임이 안 풀리고 열받을 때는 욕 한번 뿜어내야 이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이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네. 차라리 진짜 안 될 때는 마이크 끄고 노캠 노 마이크를 해서라도 이겨야겠어. 진짜. 이게 좀 욕을 한번 뿜어내때 뿜어내고 샷건 한번 쳐야 이데부터 잘 되거든. 게임이. 너무 제가 어깨랑 목이 아파서 너무 체력이 약해. 그래서 야왕이나 종룡처럼 막 하루에 미칠 듯한 네임드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도 그러고 싶거든요. 그래서 빨리 제가 좀 노력하고 있을. 크로느님 종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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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룡이 진짜요? 크로느님 뭐 실력이 많이 느셨나 보죠? 저를 떠나 계시는 동안 혹시 실력 많이 늘었나요? 장착에 도전하시네. 97? 좋죠. 가시죠. 정체모를 97이다. 혹시 막 보스 나와가지고 크로느님 보스 캐릭터에 막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옷. 이건 뭘까 도대체. 일단 다 골라져있네요. 밑에 애들이. 와 시간은 타임은 100초야. 이걸로 하라고요? 자 뭐 조건은 없습니까? 저도 그럼 막 오르치랑 폭주율이 골라도 되는 거야? 아니면은 조건 정해주시겠습니까? 설마 잔인하게 저보고는 썬글맨 두글맨 하나 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아 저는 일반 캐릭만요? 야 동래형 너는 상금 헌투하잖아. 그리고 나는 어? 참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 영생 1패 저는 일반 캐릭만 가능해요? 아잇 두건 맨 어? 잠깐만 똑같은 캐릭터 두 개 고를 수 있어? 라이프 두 개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와 삼모치다 에바 아닙니까? 이거 몇 선승이에요? 크로니 이거 몇 선승이에요? 아 이거 쌌는데 5선승이요? 한번 가보자 오우 씨 어이 미친 1위야 아우 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아까 주에제호 아까 주에제호 아까 주에제호의 타코마한테 열받았던 게 다 부지럽게 느껴진다 갑자기 하하하하 뭐야 이거 이거 실화입니까? 잠깐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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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무하리하게다가 진짜 하하하하 야 이 이런 걸 만든 놈이 하하하하 제정신이 아니지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드미케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거지? 하하하하 아 저걸 이길 수 있는 게 없을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을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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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썽글맨새끼 짱구왕 아.. 이건 나만 불리한 싸움이라는 그 표현을 넘어섰는데요?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닌데 이미 네 똑같은거 두개 세개 쓰레칼 수 있어요 가자 썽글맨 니가 쓰레기가 아니라는걸 증명해 가자 썽글맨 오?! 가자 썽글맨 게다가 안찍혀요 안찍혀요 뭐야? 안찍혀 오로치는 찍기가 안당해 아니 뭐이래? 찍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에너지가 안달아 오로치 아 오로치 에너지가 안달아 오 아 일단 1노치 죽였다 1노치 근데 2노치 3노치가 있다 아 이거 뭐야? 아이 크로로님 살살해 살살하는 이거 나만 불리한 싸움이잖아 아 왜 이로치 에너지가 적지? 어 뭐야 저게 뭐야 아니 이로치 저거 왜 에너지 저거 적지 근데? 쟤? 이기자 이기자 아 또 미어 아 미친 오 절대 쉬레야 오 이거 뭐야 오 이효리도 꽤 괜찮은데 와우 이거 뭐야 저세상 게임이다 이거 982CK보다 뭔가 더 심각할 것 같은데 그니까 이 이효리는 되나봐요 야 꼼시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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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뭐야 오 1대1 972CK 972CK이다 아 겔주배 진짜네 겔주배네 이거 크로너님 긴장하십쇼 긴장하십쇼 크로너님 아 아 아 똑같은걸 3마리 고르면 체력보정이 들어가나봐요 그래서 폭증요리를 하셨군요 아 이거 쌓았다 어떡하지 크아아아 이거 아닌가 원래 크아아 이거 아닌가 오 아니 미친 어이 뭐야 딜레이가 없어 아하하하 아 장난하냐 야 진짜 중국이 정신나간 놈들 장난하냐 데미지 막았다고 좋아했는데 데미지가 아 뭐야 이게 오로치보다 얘가 더 센데 아니 오로치보다 얘가 훨씬 센데요 아 저거 어떻게 이겨 저걸 타현법이 있긴 있어 영자자키 동네양의 영혼 이것은 동네양의 목 아리 오 이겼다 아하하하 왜 왜 노점이야 야 너가 너가 연자 세계 1위잖아 어 차라리 오로치가 행복한데 저 폭증요리를 배는 설마 오로치가 행복하다고 느낄 줄이야 아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이겨 하하하하 정말 행복해 토니터님 어 난 행복해 누가 뭐래도 우리야 썬그넨 아이 미친 우와 에너지 개다네 개 미쳤네 에너지다는게 아 이거 우리야 찍으면 안 돼 찍으면 아유 진짜 이거 뭐야 아 아 아 미쳤나 아니 크롬이는 진짜 너무한거 아니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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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하네 이거 진짜 너무하네 이거 참 참 나 이거 진짜 너무하네 좋아 다시 나도 나도 꼼씨 아 이게 뭐야 어떻게 이겨지 어이 어이쌰 하하하하 이거 이기는 방법이 있긴 있나요? 딜레이 없는거 같은데 저거 딜레이가 없는거 같은데 저거 딜레이가 없는거 같은데 저거 아예 아뇨 아예 그냥 기가 무한이고 자식을 떠나서 딜레이가 없어요 아예 기가 무한이고 아니고요 떠나서 딜레이가 아예 없어요 반지야 아니 뭐 어쩌라는거야 이거 아니 신고 끼깡은 무작일지언정 파회법이랑 딜레이라도 있지 이거는 파회법이랑 딜레이가 있다 이거? 심각한데 심각한데 아 그니깐 그니깐 왜 이길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죠 아니 그럼 뭐 이길라 그랬어? 이런 느낌인데 일단 믿는다 이효리 승부주는 이효리 세마리 밖에 없다 내가 보기엔 아니 이거 뭐야 이 4차원게임은 그니깐 이거 뭐지? 아니 기 무한인 것도 심각한데 파회법이 없는데? 좋아 3 3호리 간다 3호리 1호리 2호리 3호리 똑같은거에 3개 고르니깐 선픽우픽 고민 안해도 돼서 좋네 똑같은 애가 3마리라 선후픽 고민 안해도 돼요 아싸 비와 아우씨 이게 뭐야 젤쯤에 아우씨야 옴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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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옳 아우씨 이걸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 좋아 나도 꼼시다 수퍼 꼼시 서로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어 서로 아무튼 메가 딜레이가 없어 야 이거 뭐냐 이거 아 나만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어 아우씨 오 파이퍼를 찾았다 파이퍼를 찾았다 옵시다 아이씨 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미치겠다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아 아 나 진짜 이거 미치겠네 너무 꿈씨 쓰는 거 아닐까 이거 오 아 아 아 어떡하지 3대1이야 3대1로 지고 있어 2대1 아 무슨 표는 저기 왜 들어가 있어 아 아 어떠한 승부도 피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거 이거셨군요 어떤 어떠한 승부도 피하지 말라는게 나는 안 피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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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오한 의미가 루간 있어요? 아 그렇지 오로치 제노사이드 커터 이거 뭘로 이겨? 이걸 이길 수 있나? 일단 똑같은 캐릭터를 고르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네요 뭘로 이기지? 뭘로 이겨야 되지? 뭘로 이겨야 되죠? 각약? 일단 일반 캐릭만 고르라 그랬어요 저한테 각약 고른다고 딱히 이길 것 같은 견적이 아닌데요 어떻게 이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기고야만 알겠다 어 뭐야 왜 테리는 그냥 일반 테리야 아니 왜 테리는 어 뭐야 왜 테리는 똑같애 그냥? 테리는 그냥 테리에요 지금 와 이거 배신감 되네 중국 애들 이효리 사랑이 지나치구만 다른 캐릭은 아이 다른 캐릭은 그대로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아니 뭐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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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라이징테크 똑같애요 아니요 라이징테크 똑같애요 똑같애요 아 뭐 이런 게임이다 했지? 이거 뭐 어떡하는데? 저 각헨 도 잘 안돼요 각헨 도 잘 안 뭐 그리고 각헨巾 백되 때려야 상대 죽일텐데 난 두 대머지면 좋는데 각헨 백되 때려야 상대 죽을 거 같은데요 저한테 맺힌게 많으셨군요 저한테 맺힌게 많으셨군요 저한테 맺힌게 많으셨군요 어떻게 이겨? 장풍은 내가 한숨이다 뭐야 이게 아니 케인님도 이런 불리한 싸움은 안할걸? 케인님도 이런 불리한 싸움은 안할거야 아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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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오늘은 참 힘든 날이군 오늘은 참 힘든 날이군요 아 아까 이천 장취한테 당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게임이 있나 했는데 갑자기 로즈랑 이천을 너무 하고싶다 아 그래요 마지막은 3신기로 이긴다 마지막은 3신기로 이깁니다 수지로 믿는다 믿는다 큐 침 다른 걸이 없는데 희 한 번이 없는데 아 아 어휴 참내 98에서 나만 저거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만 이 이유리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왜 다른 애들은 평태지? 아 아니네 얘도 뭔가 이상하네 표도 뭔가 이상하네 와 표도 뭔가 이상했어 뭐야 이게 그런 쓰레기 같은 기술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하하하 이거 뭐에요? 장풍 썼더니 이겨나가요 장풍 썼더니 저초필이 나가요 난 장풍 썼는데 신기하다 아 이야 쇼 좋다 삼신기다 답은 삼신기 와 멋있는데 이기술? 이기술 멋있는데? 답은 삼신기였다 와 방금 저초필이 멋있는데요? 흑흑흑흑흑 야 방금 저 초필이 멋있다 쿄 괜찮은데 이거? 아니요 이거 진짜 97 아니에요 오리지널 97이 아니라 해킹롬이에요 해킹롬 이런 막장버전이에요 맞아요 막장버전 개조 97입니다 나니야 치즈루 오오 치즈루의 힘 치즈루 개꿀이다 아하 그러게요 얘는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오오 얘는 뭐가 나쁜지를 모르겠네요 쟤는 어떻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 아하하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아니 이런 사기 캐릭터 없으면 치즈루가 사기죠 근데 이런 얘가 나오니까 치즈루가 귀여운데 그냥 흰옷을 입은 이쁜 여자아이일 뿐이었나 아니 이게 뭐야 무서워 아니 이게 뭐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이거 환장하겠네 진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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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갓겜 밖에 답이 없는데 갓겜도 치면 안되네 졌습니다 자 두판 이긴 내가 자랑스럽다 두판을 이긴 내가 자랑스럽다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 처참함 배논 처참함 패배 방법이 없는데요 이거 이거는 군룰 군룰로 한번 더 하자 그래도 못 이기겠는데 이거는 이거 다운로드 받은 거 지우고 싶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무서워 무서웠는데 이제 끝났다 무서움은 이제 끝이다 아니 저거는 아예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인데요 불리한 싸움 정도가 아니라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여기 유리 일러스트 되게 예쁘네요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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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